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텐션지키미 해시태그 유연성왕 정우 씨! 사실은 유연성이라 하면 다리를 벌리는 게 유연성의 끝편왕이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됐다. 자, 과연 이 정도는 약간 해시태그를 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그럼요! 이 정도는 사실 아이돌이라면 누구나 가잖아요. 정우야, 90이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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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다고? 오케이! 자, 해시태그 인정! 해시태그 인정! 좋습니다. 자, 박정우. 찢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차우차우. 그리고 두 번째, 힙발달형채형. 저 해시태그는 막내랑 태권소년입니다. 태권소년 단수가 어떻게 돼요? 저 3단까지 탔습니다. 3단! 얼굴도 반하자가구나. 굉장히 유단자죠, 그러면. 된다. 유연하다. 오오! 유연하다? 오오오오! 우리! 우리!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저에 대인기 모두 다 갔고요.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저에 대인기 모두 다 갔고요. 다 맞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정말! 정말! 개인기 보물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대단했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 저 있어요! 아, 맞다! 준규가 있었네! 아, 준규 있었구나! 저 있어요! 아니, 준규가 부담됐을까봐, 혹시나!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부담됐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안녕하세요, 트레저 준규입니다! 해시태그 손으로 음내기, 동굴 목소리! 자, 손으로 음내기, 동굴 목소리! 오, 땡긴다, 땡겨! 이거 괜찮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여기에? 아, 이거 보여드릴 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줄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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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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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오늘은 팟까지! 아, 네! 바꿔서? 네! ул! 괜찮아! 아, 이거 어렵다! 이걸 이제 해당 멤버에게 잡았다 요 놈 하면서 잡았다 요 놈 하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도영 씨에게 나는 이 사랑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저와 함께 많이 했던 아니 오래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데 떨려? 지금 재혁 씨랑 정우 씨 쪽으로 와서 재혁 씨 쪽으로 왔어요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잡았다 요 놈! 오! 형석 씨! 우리 리더 형석 씨를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잡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영 씨가 이유를 살짝 이거 조금 말하면 바로 알게 할 텐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되게 힘이 들었던? 이렇게 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두 분님처럼 의지하는 멤버 약간 이 정신이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주요? 모두의 엄마이긴 하지만 도영이의 약간 정말 왜? 약간 둘이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모자지감 바이브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현석이 형은 이제 모두의 것이고 나도 뭔가 갖고 싶은 존재인데 네 도영이만 너무 이렇게 현석이 형이 살짝 챙겨주는 게 사실 약간 어미새가 아기새 모이주듯이 이 세상에 순위가 존재하지만 저는 트레저 멤버들한테 순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억울한 사람 야 아니지 시윤이 제가 형 다음으로 연장자인데 저랑 준규랑 요시가 순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동생들부터 챙겨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동생인데 너무 어린애기들부터 챙겨주니까 저는 항상 꼴찌예요 받는 게 아이고 우리 또 외국에서 온 멤버들 중에서도 현석이 형이 정말 도영이만 챙기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친구 응 저도 살짝 아 요시가 요시 secretly 멤버들 다 사랑합니다 두 형이들 다 사랑하는데 도영이는 이제 막 또 이제 아무래도 미안하다 얘들아 아 내가...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 좀 있는데 후보가 네 명이 있네요 자 마피아는 서로 고개를 들어 서로 확인해주세요 아 다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고개를 숙여주시고 자 다 같이 고개를 들겠습니다 아 아침이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지? 진짜 조무야? 잡았다 이거 무슨 공통점이지? 공통점? 이게 저한테 플러스 인걸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지 네 명의 교집합이 딱 없는데 우리 네 명 뭐가 닮았어? 일단 셋 주문 잘해주잖아 음식 오더! 오더! 마시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마시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거 있어요 옷을 사야 되거나 밥이라든가 시킬 때 대신 시켜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그걸 일본 친구가 도와줘요? 그니까요 그러네 아니 하루토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뭐 도와준 적 있어? 저는 이제 배달 시킬 때 제가 주문 대신 해주거나 하루토 주문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YG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제 육회초밥 연어초밥 여섯 피스 2개 부탁드리고요 카드로 나중에 결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 맨어장이야 맨어장! 야 나랑 아니 깨끗한.. 청소를 잘해서! 청소를 잘해서? 아니 제가 청소를 왜 잘하냐? 아 근데 둘이 청소 아니야? 둘이 청소 아니야? 둘이 청소 아니야? 소집함이 없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효씨 한번 뜯어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한다 자기네들이 아주.. 형 형 조금부터 보이세요 보지마 보지마 공감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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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여움을 돋보이게 해준 너 사랑해 인정 인정! 맞아 맞아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귀엽길래 이제 저희가 숙소에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주문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걸어다니는 것부터 약간 걸어다니는 것부터 약간 아 뽀짝뽀짝 소리가 나요?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약간 맛있는데 약간 약간 맛있는데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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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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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컷 해주세요 컷 다시 씌워 눈이 안 나면 안 돼 아.. 아.. 뽀짝뽀짝 소리 나게 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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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 귀엽네 우리 05 어떻게.. 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 정환 씨의 어떻게.. 시작! 할 수 있어 명착 렛츠 고 센터로 하는 걸 알아넣어서 한 번 있어도 너무 이뻐요 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과연 음악 주세요 1 2 3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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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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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짠 내 가사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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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좋았어요 트레이더 멤버분들이 정말 어떡해 송아 뒤집어 놓았네 트레이더 멤버분들이 정말 어떡해 송아 뒤집어 놓았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준규 어떡해서 하고 싶어 너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면 또 아시겠어요 어떡해서 원래 하고 싶은 남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그러게 흔치가 않은데 오지마 오지마 준규야 제발 오지마 우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레전드 영상 만듭니다 레전드 영상 만듭니다 오 예! 대단해 레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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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겠습니다! 음악 추대요 음악 추대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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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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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단발 말고 좋다고 말해줘 말해줘 아아! 저 곡까지? 저희가 2배속 댄스 아 맞아 2배속 댄스 항상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트레저가 이렇게 원하는데 저희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게임 전에 몸도 풀 겸 맛보기로 그러면 이 사랑의 2배속 댄스를 한번 와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와우 오케이 자 바로 준비해주세요 자 정말 주가나에 있었던 2배속 댄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맞아요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코너 속의 코너 자 준비됐어요? 네! 세저의 사랑의 2배속 댄스 지금 음악 준비해주세요 렛츠고! 너 없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 오우 어 시동 걷나 시동 걸어 심장이 난 훨씬 뛰지 못해 심장이 난 훨씬 뛰지 못해 머리부터 난 느껴지고 나 사랑해 와우 예이 와우 와우 나 사랑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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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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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격같았어 야 정우도 잘하네 잘하있네 아니 이거 하트하는 거 진짜 많이 잘하더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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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관절 나가는줄 알았어 아우 와우 엄청 빨리하더라고 와우 와우 역시 본업을 할 때 가장 빛이 나고 어 트레이저 라서든지 더 빛이 나네요 너무 잘하네 준 게 어땠어요 해보니까 와 근데 네 되네요 된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트레이저가 해냈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첫 번째 누가 탈락하게 될지 네 사랑은 몇 명이고 의자 몇 개죠 사랑은 몇 개 그렇습니다 의자 8개 사랑 12명 자 음악 주세요 어디야 어디야 이야 이 노래 너무 신나죠 잘한다 이 노래 언제든지 더 좋아요 잘 나온다 현상이 잘 나온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호르르기 안 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호르르기 안 멀었어요 아 오케이 아직 아닙니다 자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나 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트레이비 나왔는데 네 예쁘네 우와 예쁘네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탈락 누구예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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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주세요 탈락 자 이렇게 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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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우 무슨 투명 의자에 앉아있어 정우 성공이에요? 야 저희가 그냥 못 알아채면 정우가 맞아요 어 알아챘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네 도영, 재혁, 정우, 시호, 마시호가 탈락을 했고요 네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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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락 아이스 탈락 이 끈다 Tou가 탈락 많이 락핑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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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깜짝이야 우와 오 좋아 좋아! 따라한다, 현삽이. 막내 다른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박수. 다 같이. 아사이 잘 논다. 잘 논다. 힘들어. 무라지, 무라지 애들 힘들어. 준규야, 우리를 찾아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자, 이렇게 해서 탈락 누구예요? 하루토야. 이렇게 해서 우리 현석이, 그리고 하루토. 준규가 탈락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세 명이서 잘 논었다는 애들인데.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그러게. 아, 이걸 잊고 있었나 봐. 하루토 너무 아쉬워요? 조금 아쉽긴 한데, 춤에 좀 추워 있었어.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를 참 좋아하네. 그러게. 아, 그리고 준규는 우리 보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 아, 너무 빛나서. 하루토 잠깐 아니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역시는 어땠어요, 오늘? 오늘 너무나 잘 포장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컴백 때도 나오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 또 리더 현석 씨는 우리 팬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해주는 트레저메이커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멋있는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는 트레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은 트레저를 사랑해. 추가가속 트레저를 사랑해. 모두가 트레저를 사랑해. 그럼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en